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조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화나갤러리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간 상당히 늦었죠 자 지금 현재 새벽 4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또 금요일이라서 주말에 또 쉬니까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시작이 열리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할 겁니다 이거 이미 제가 지난 영상 이날 상한가 나왔을 때부터 이거 24년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날의 영상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날 언제다 1월 2일날 새해 때부터 제가 이거 영상 통해서 조금 앞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었는데 자 그날의 영상 한번 조금 보고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그날의 영상 바로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날의 영상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대박 종목 바닥이 나온 종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우상향 꾸준히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조금 보여지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재 하나 갤러리아 이 종목 제가 미리 예상하건데 예상 예언 자 바로 뭐다 우리 두산 로보틱스하고 똑같은 상황 어떤 상황 두산 로보틱스가 바로 상장 이후 하락 추세를 벗어남과 동시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의 소순 직후에 어떻게 됐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던 흐름이 나왔던 순간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조금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장 직후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막 바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의 이 하락 추세를 돌파 그저 돌파를 하면서 대량 거래 터지고 상한가가 나왔다 이미 이 저점은 나온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추세를 돌리는 그러한 자리로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하나둘 좀 살펴보면서 한번 조금 그러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죠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 순간 상한가 나왔던 이 순간이 그동안 하락 추세를 벗어남과 동시에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 할 거다라고 그동안 이 하락 추세 이러한 라인을 다 돌파를 하면서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 대량 거래가 터졌다 앞으로 우상향 기대가 된다라고 두산 로보틱스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직후에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한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솟아주면서 어떻게 됐다 그동안 이 하락 추세 지난 67,600원 상장 직후 67,600원 고점 이후에 얼마까지 32,150원까지 빠졌다가 이 순간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조종폭 보통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이렇게 조종이 나오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패턴들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계산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고점이 얼마다 고점이 67,600원이고 이 저점이 얼마 32,150원 자 계산하면은 몇 퍼센트 빠졌죠 정확하게 마이너스 52%의 하락 조종이 있었고 그 이후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전환되는 그러한 국면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 순간에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올랐다 저점 대비해서 400% 이렇게 4배에 달하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이때 제가 이미 이거 두산 로보틱스 봐야 된다라고 매수의 타점 전략도 다 드렸었는데 그날의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이죠 자 10월 31일 날의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게 돌파 이건 뭐다 앞으로 나는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탈피하면서 앞으로는 우상향 추세를 돌리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였다라는 거 주포의 의도가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리겠다라는 이와 같은 엄청난 신호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저 이때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타점을 계속해서 잡아드렸는데 그때의 순간이 바로 이날이었고 그리고 나서 은봉 은봉 조종 줄 때마다 꾸준하게 제가 이 타점을 잡아드렸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엄청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순간이 뭐다 지금 우리 하나 갤러리아도 거기와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제가 예상 예언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한번 고점 대비해서 볼게요 고점이 얼마입니까 2650원이고 저점이 얼마다 993원이다 라는 거 이것도 계산기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그럼 고점 2650원 저점 얼마 993원 계산했더니 몇 퍼센트? 마이너스 62%나 이렇게 하락을 한 순간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마이너스 60% 정도 62%까지 조종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 지금 패턴을 보면 똑같이 어떻게 됐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흐름이 어떻게 추세를 전환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로보틱스 이슈도 있는데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따라서 여기에 위치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결국은 하나 갤러리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타점을 제가 잡아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타점을 공략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최근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 위치가 왜 또 타점이 되냐 이 순간 또 상한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또 타점 라인을 좀 잡아볼 수가 있고 자 상한가 이후 눌러주는 구간 이 순간에 제가 또 타점을 잡았는데 분봉상 움직임 한번 보면서 조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지난번 상한가 가는 날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상한가가 바로 올라가면서 계단식 상승으로서 상한가 가져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뭐 이런 상한가가 아니다 정확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뭐다?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안전적인 상한가라는 거죠 내려올 때도 어떻게 다 지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결국은 상한가 깔끔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종목은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날의 상한가 라인 이 가격 구간까지 조금 주가가 내려와 주면서 이 순간 저점 라인을 깨지 않고 행보를 하는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상한가 이후 다음 날은 고점 대비해서 소폭 약세 조금 눌러주는 모습이지만 주가가 보세요 안 빠지고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세워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날에 주가가 세워두는 타이밍에 제가 전략 어떤 전략? 매수의 전략을 함께 다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언제 드렸다 1월 3일날 하나 갤러리아 1,830원에서 1,400원 오후 2시경에 이렇게 드렸고 왜? 주가가 안 빠지니까 전날부터 이 상한가 이후에 그죠? 다음날 상승 이후 주가가 흘러내렸지만 지켜내는 흐름 그리고 다음날도 어떻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지켜내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이제 오후에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상승하는 급등 패턴들이 이렇게 나와줬고 이거 다 뭐다? 상한가 기법이다라는 거죠 이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다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이와 같은 타점에 대해서는 문자로 아시겠죠? 상단에 있는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한화라고 하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이렇게 문자로 다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순간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파맵신 DS 단석 DTNC 와이더 플래닛 신성 델타 자 신성 델타 이것도 최근에 공략드려서 뭐다? 상한가 급등을 했죠 이렇게 다양한 종목을 다 함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 보세요 신성 델타 테크 역시 상한가까지 가면서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다 이 새해에 이렇게 보자라고 했던 건데 바로 좀 급등이 나왔네요 바로 하나 갤러리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다 타점을 잡았고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 5073 7491 상한가 기법에 대해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상한가 기법 기법이라고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지난 영상 찾아보면 있지만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또 남겨주세요 자 이 순간 정확하게 상한가 기법을 이용한 타점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급등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 이슈 어떤 이슈가 있었다 바로 삼남 바로 김동선 지금 현재 뭐 하나 부사장 선입됐다 건설 산업 쪽으로 만든다라고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나온 모습인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다 최근에 지분 지분을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지분을 모으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까지도 급등을 했었는데 자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하나 갤러리야 김동선 부사장 줍줍 계속되며 상승세라고 이 줍줍은 뭐다 바로 주식 계속 계속해서 장래에서 뭐 5만 주식 5만 주식 지분을 계속 확보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최대 주주 지금 현재 제 2대 주주까지도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와줬었고 결국은 뭐다 이렇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력 능력은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와 같이 지금 지분을 확보하면서 2대 주주까지도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자 그날 기사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역시 최근 기사 나온 거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은 이슈가 나왔죠 결국은 뭐다 이 하나 삼남 지금 현재 뭐다 김동선 이권 하나기나 주가 고공 이유는 뭐다 책임 경영이 주요했다라는 분석 최근에 계속해서 지분을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자 볼게요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지분이 지금 현재 꽤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309만 주 정도 까지도 이렇게 확보가 된 상황인데 이 이슈는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최근 자사주 매일매일 사들였다라는 거고 장래 매수를 계속해서 2대 주주로 그죠 이러한 것들 보면은 최근에는 원래는 손실이었는데 최근 급등 나오면서 이제는 수익으로 이렇게까지 또 지금 돌아섰고 최초로 매수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던 거는 상장하고 나서 바로 상장 직후 이렇게 14일부터 꾸준하게 사들였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 지분이 꾸준하게 사들임으로써 지금 현재 309만 주까지도 2대 주주로 올라섰고 매수 단가는 얼마다 1174원 이죠 지금 뭐 1400원까지도 올랐으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 수익 전환이 된 모습이고 계속해서 초창기부터 매입을 매입을 하더니 언제 4월 12일날 처음으로 사들인 거는 4월 12일 그때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에 최초로 공략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한동안 주춤하다가 언제부터 잠잠한 이후 그리고 주가가 1100원까지 왔을 때 10월 10일부터 다시 매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주가 움직임 보면은 그때가 언제다 10월 10일부터 이때였습니다 주가가 1000원 라인 저점을 형성한 구간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던 거고 최초 여기 2000원 라인에서 샀다가 그동안 쉬다가 최근 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계속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는 얼마 수익 전환까지도 이와 같이 되는 흐름인데 결국 고점 대비해서 얼마 마이너스 60%까지 빠졌다가 이와 같은 상승세가 나와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다 하나 로보틱스라는 이슈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뭐다 이거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급등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 미래의 먹거리 로보 산업을 맡긴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로보 산업이 뭐다 하나 로보틱스입니다 하나 로보틱스 미래의 핵심 사업 바로 협동로보 지금 현재 여기에 로보 사업을 맡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위와 같이 급등세가 나왔던 흐름의 패턴하고 상당히 유사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슈가 또 나왔던 게 뭐다 결국은 하나 로보틱스의 지배력 강화 결국은 김동선 여기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함께 지금 관련주로도 묶이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정확하게 그동안의 이 차락 추세 그죠 이 추세를 벗어났고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거래량도 꾸준하게 실려주면서 본격적인 턴 앞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조정 눌림 주면 이 순간들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수급 쪽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최근에 기타 법인에서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타 법인이 언제부터 상한가 다음 날 새해 첫째 날부터입니다 20만주 이상 들어왔고 이 날이죠 이 날 그리고 이 날 3일 동안 그죠 3일 동안 무려 몇만주입니까 약 한 40만주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줬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연기금 보세요 연기금도 최근에 샀습니다 최근 이틀 이 날에 왜 저 밑에 있을 때 안 사고 이렇게 비싸게 살까요 그죠 다 이유가 있을 거다 연기금도 사고 법인에서도 사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다라는 거죠 이 타점에 대해서는 상단에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환 화라고 투글자 남겨주시면 함께 이렇게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양한 종목 아까 신성 델타 테크 이렇게 상한가가고 파메신 DTS DTS 단서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종목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 그동안 성과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지난 11월달 이렇게 600%가 넘는 성과가 나왔고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공략 의견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 그죠 보셨던 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다 이렇게 수익 성과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단에 번호 50737491 환 화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함께 이렇게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이어서 제2의 두산 로보틱스 환 하 아시겠죠 한 화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한 화 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 갤러리아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기대해보면서 타점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